경또야, 우리 오늘 해볼 게임 진짜 기대해도 좋을걸? 음, 오늘 무슨 게임이지? 여기 뒤에 집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 보여? 어? 집이 왜 움직이지? 집이 이제 미끄럼틀 타러 가는 거야 에이, 집으로 미끄럼틀을 탄다고? 그래서 이 게임 이름이 슬라이드 하우스야 에이, 엄청 재밌겠다 우리도 집을 소환할 거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자 어? 뭐야? 여기 집 안에 의자가 많이 있는데 뭐야, 의자밖에 없네? 에이? 자, 그러면, 어, 출발한다! 어, 참여! 어, 뭐야, 빨리 의자에 앉아야 돼! 어, 잠깐 여기 제대로 앉은 건가? 안돼, 나 안쪽으로 앉아야 돼! 어허허허허허 나 앉았어! 나도 앉았어! 아, 이렇게 마우스를 하면 넓게 볼 수 있구나! 어, 내려간다, 뭐야! 안돼! 아, 이거 뭐야! 집이 무너지고 있어, 급 갑자기, 철리! 이래요, 뭐야! 바닥이 날라갔어! 어, 잠깐, 우리 그래도 지금 살아있지! 어, 잠깐만요,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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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어어, 저기 지금까지 가야 돼! 으아아아악! 안 돼! 으아아아악! 나니?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악! 아우 부딪쳤어 되게 아파! 아니 뭐야 나 의자랑 날아가고 있는데 어 나도 지금 의자랑 가고 있는데 으아아악! 아악! 밖으로 날아갔다! 아으으 피가 깎이고 있어! 으아아악! 아니 격두야 괜찮아? 아니 민트야 이런 게임에 날 초대하다니 아니 되게 그래도 재밌지 않았니? 근데 좀 재밌다 여기 집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집은 뭐지? 어? 이건 뭐야? 야 이 집은 왜 더 부실해 보이지? 잠깐만요 어어 어디 앉아야돼 이거? 화장실 없니? 2층도 있어 2층? 2층 가보자 어 뭐야 뭐야 그 의자에 자동으로 앉아지잖아 아! 나 몰라 일단 앉았어 앉았어 나 안 탔는데 격두야 아시겠다 아니 저 혼자 갑니까? 같이 가요 2층도 있네 여기 침대 어! 탔다 탔다 탔다! 어! 여깄네? 어 격두야 이제 내려간다! 이러고 있자 아악! 아니! 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 뭐야 지붕 다 날라갔어 아 어지러워 아니요 아 뭐야 이게 어디야 추락하고 있잖아 나 추락하고 있어 도망쳐 아니 이게 집이 튼튼한 건 둘째치고 추락을 하네? 어 그러니까 다른 집 없나? 여기 나무로 된 집 이거는 되게 튼튼할 것 같은데? 어? 나무집이다 나무집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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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도 힘들어 이때 빨리 와 이것도 그냥 부셔질 것 같은데? 나무라서 더 빨리 부셔질 것 같은데? 아 또린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이렇게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디서 불이 나고 있어 뭐야 아니 어 저기 뭐야 저 불난 집도 있어 앞에 불났어 오 어 뭐야 여기 지금 불에 타고 있잖아 우리 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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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간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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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잠깐만 잠깐 잠깐 집이 어디 있어 아 집이 어디 있는데 아 이거는 중간도 못 가고 죽었네 어 나 그래도 갈 것 같은데 잘하면 안 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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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저기 어떻게 가 아우 정신이 해롱해롱하다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어 이거 의자는 뭐지 아니 모르겠다 저거라도 타보자 하아 의자로도 갈 수 있어? 어 이거 의자로도 진짜 가지나봐 아니 아우 야 이거 무서운데 갑자기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 어떡해 하하하하 경주야 나머지 일단 갔다와볼게 어 알았어 잘하면 의자로 깰 수 있을지도 몰라 아아아아 어 경주야 좋은 자동차를 찾았어 어 이건 뭐지? 바퀴가 달려있어 어 차인가? 어 그니까 이게 차라리 더 잘 갈 것 같은데 아 타기가 너무 힘들다 어 탔다 어 잘 보여 이거 보이지가 않아 어! 간다 간다 바퀴가 달려가지고 잘 부를 것 같은데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번에는 꼭 저기 끝까지 통과하겠습니다 끝까지 통과하면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대 이리 간다 아아 간다 으악 아 저기까지 가야되 오 좋아 좋아 튼튼해 튼튼해 아직 괜찮 어어 어어 떨어지만 안돼 떨어지만 으으으 제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 안돼 아 안돼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진짜 가겠다 오 제발요 아 다 왔는데 진짜 아깝다 안되겠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집은 이것뿐인데 어 이거 뭐야 이쁘다 오 집이 되게 크잖아 엄청 부자 집이잖아 오 이거 타고 가보자 오 뭐야 여기 와 오 티비나 보고있자 이게 티비보면서 어 잠깐만요 디즈니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밖에서 한번 봐볼까 한번 봐보자 무서워서 잘 볼 수는 없겠지만 아직 아직 출발도 안했는데 여기 앞에 집들이 앞에 세 개나 있어 오 우와 무서워서 못 보겠다 가봅시다 갑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이번에 꼭 통과할 수 있기를 뜨근뜨근뜨근뜨근뜨근뜨근 사람 저기 사람 짜아 아아 어 이 집은 우와 되게 튼튼해 되게 튼튼한데 어 이거 밖으로만 안 떨어지면 해볼 만한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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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튼튼해 아 제발 제발 밖으로만 나가지만 말아줘 어 자랐어 자랐어 간다 간다 дол 사라놨어 제발 제발 위로 올라가 와 공중 약간 안 떨어진 거죠? 좋아 좋아 와 진짜 신기하다 튼튼한 집이 최고구나 여기 끝이다 왔다 뭐야 내려보자 집이 산산조각이 났어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 어 그러면 도착 어 배치 획득 배치 획득했다 아 그러면 어디보자 어 우리가 윈 이거 숫자 1이 늘었어 어 그렇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집을 지울 수가 있거든 아 잠깐 혁재 이쪽으로 와 1윈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집을 지울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완전 패가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 거지 집인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 아 이 집 되게 좋아 보인다 어 이거 탐난다 어 뭐야 나 강아지 집도 있잖아 월월 이거 집 엄청 튼튼합니다 도린 여러분들 이거 보십쇼 어 뭐야 어 어 어 잠깐 잠깐 내 집 저기 내 집 밑 어디 갔지 아 지금 아니 밑에 집이 너무 약한데 이거 와 튼튼한데 밑에 집이 너무 약해 아이 그러네 아 이거 뭐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집이 두 개가 있거든 음 이 집 오 뭐야 아니 집이 되게 깔끔해 들어가보자 이게 입양이 하세요 집이랑 비슷하네 어 그러게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있어 유튜브에서 미투TV 좀 틀어볼까 그래 우리 유튜브 좀 보자 요즘 내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경또 인기가 만만치 않다던데 무슨 소리야 유튜브로 확인 좀 해야겠어 띡 어 잠깐 어 이제 내려가나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 어 잠깐만요 너 또 밑에만 붙여주는 거 아니야 천장 날라갔네 아니 집 좀 집 좀 집 좀 제발 튼튼하게 지으세요 극두야 괜찮니 어 근데 우리 우리 집 날라가고 난리났다 아 아니 대체 어떤 집으로 가야 돼 여길 아 너무 아프다고 아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지막 남은 집이 이거 잠깐만 킁킁 형 격두야 잠깐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뭐야 여기 아 더워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냄새 나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어 킁킁킁 똥 냄새를 맡으면서 밑으로 꺼고 이게 엄청 튼튼한 걸 수도 있어 어 엄청 튼튼해 그래도 어 잘하면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한 튼튼 튼튼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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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없었습니다 너희 여러분들 화장실 없어졌다 결승지 전까지 가려면 이 집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걸로 한 번 더 이기고 2위인 짜리 집을 한 번 써보자 어 경두야 이거 몸이 이상해 어 몸이 자꾸 왜 그래 아니 계속 실패하니까 몸에 관절이 다 부러졌나 봐 몸이 이상해 진짜 이상해 끈우적거려 자 출발합시다 너무 웃겨 버그가셨어요 몸이 이상해요 이제 가자 끈우적 어 어 됐다 됐다 풀렸어 이번에 꼭 성공하게 두번 성공했기 때문에 투윈 그래서 새로운 집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불 타는 집 와, 이거 뭐야 아, 여기 들어가면 상어 구이가 되겠는데? 오! 와, 따뜻하다 어, 일단 앉자 그래, 앉자 어, 갑니다 갑시다 아, 불타는 집 집이 불이 타고 있어요 활활 타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그래도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그러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자, 가자 어, 또 간다 가자 아! 네? 잠깐 아! 이거 불타는 집이어가지고 아! 방어력이 되게 약하네 시작하자마자 어, 나 이 상태로 설마 꼬리? 어! 설마? 사라니? 아니 하늘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상어 어, 여기 우리가 모르는 집들이 있어 어, 이건 바로 로봇스 아이템? 어, 와, 사람도 있다 어, 이거 뭐지? 와, 도라라는 집인데? 아, 도라야 이것도 한번 해보자 네! 한번 구매하면 무제한이겠죠? 아, 여기 게임 패스라고 적힌 데서 소환할 수 있어요 어, 여깄다! 아, 여깄다! 도라! 도라 소환! 우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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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사람이다, 근데 타기가 너무 힘들어, 어, 됐다, 어어, 좋아, 갑시다, 우와, 사람이에요, 도라라는 사람인데, 가자, 너의 힘을 보여줘, 이름이 도라니까 잘 돌 수 있나? 헣... 아, puck! 자, 갑니다 돌아!!!! 아니, 뭐야, bzw... 머리, 뭐야, 머리 탈모냈어、 머리 다 까였어 머리다 gullene 아니, 뭐야... 도라야, 힘내 우리 끝까지 가보자 배머리가 되돌아서 우리 끝까지 돌아야 안돼 돌아야 진짜 잘 도네 경토야 이거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 아니야? 오레오 샌드다 이거 뭐야 이것도 한번 구매해보자 이거 내가 사줄게 아 그래? 여자친구가 돈을 가끔 써야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추운데? 아니 되게 추운 것 같아 와 오레오 샌드 갑니다 갑시다 아 이거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하나 먹고 싶다 이거 엄청 맛있잖아 그래 어 뭐야 이제 생각보다 이것도 튼튼하려나 모르겠네 간다 역시 아이스크림이라서 그런지 그냥 쉽게 쉽게 부져지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튼튼한데 간다 간다 제발 밖으로만 떨어지지 말아다오 잘하면 와 이거 뭐야 와 도착 도착 오레오 아이스크림 짱 여기에서 죽다니 이 집은 철창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구매해보자 그래 어 이건 아 이거 개집이래 개집? 강아지가 되는 느낌으로 한번 있어보자 자 강아지 집 이거 진짜 강아지 집이다 에잇? 어 강아지가 막 짖고 있어 짖지마 뭐야 강아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강아지 여기 얼굴이 있어 어허허허헤헤 야 그만 짖어 갑시다 와아 강아지가 계속 짖어 아야 아아 뭐야 로 Oft수 죽었는데 내 집이 으악 ongo 안 튼튼하잖아 으아헤헿 오 아아 경도 어디갔어 바라 달락 왔어 후하하하하하 pull 아하하 강아지가 부쳐졌어 이런 하하아 하하 ell 강아지야 최강의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경도 염 나 뭔 줄 알겠군 바로 전철입니다 전철 자 전철은 50로벅스 아 이건 얼마나 클까? 자 전철 소환 노래가 나와 귀가 엄청 길다 와 한번 타보자 난 1호선에 탔어 경도 2호선 왜 이거 출발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못 가게 막고 있어 노래는 나오는데 출발이 안 돼 이거 괜히 샀다 자 그러면 전철을 다시 한번 타보자 그래 자 이번에는 제대로 운전 돼가지고 꼭 갔으면 좋겠다 좋아 어 친구야 너도 타 여기 타세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가기를 왠지 아까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어 간다 어 제대로 간다 간다 와 어 어 에잇 아 아 바로 분리가 됐어 그니까 바로 분리가 돼버렸어 어 어 그랬더니 되게 빨라 우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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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하하하 오 내구성이 생각보다 튼튼해 거에 잘하면 이거 꼬린 에잇 어 다 사라있나요 와 이거 완전 좋은데 어 그니까 이거 완전 좋다 꼬리 예에이 여기서는 떨어지지 않겠지 안전하게 왔네 왔어 꼬리 냈다 다 데려 와 무사히 도착 아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정말 또린이 여러분들 집을 지어가지고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슬라이드 하우스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엄청 쉬운 줄 알았는데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아까 전철에서 계란을 많이 까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프네 화장실 좀 지어야겠다 나도 화장실이 가고 싶네 어우 더러워 이거 뭐야 아 더러워 헌에 뚫어빵도 있고 자 그러면 또린이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안녕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아 이거 뭐야 이거 격두야 이거 너가 싼 거 아니지? 내 거 아니거든 짜아 YE她